아권끼리 찾았어? 아권끼리 찾았어? 오늘 어디 가죠? 잉클 주니어 왜? 자리가... 비너스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잉클 주니어 하고 싶었잖아 어 근데 뭔지 아예 몰라 사실 오늘 사카이 처음 오는 사람은? 엄청 멋있는데 역시 인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아까 생각했는데 진짜 주중에 오고 싶다 출발하기 전에 잉클 주니어 가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몇 피치지? 여기 칠피치래 비 오는 거 같아 뭔가 물 떨어져 힘이 많이 거야 힘들어 비 오는 게 좋음 내게 그래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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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안전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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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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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왼발 좋아. 다음 볼트는 오른쪽에 있어. 잘 먹엉? 나이스. 왼발 빼. 왼발 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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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살짝 풀어 봐. 괜찮아, 지연아? 아, 엄청 미끄럽다. 얼마큼 떨어졌냐면 저기 위에 뛰게서 조금만 떨어졌으면 잘 버렸다. 아, 어떻게 가지? 괜찮았어. 숨 한번 돌려. 나 아파. 이끌어서 그랬지? 응. 현장님! 현장님, 현장님, 현장으로 오라. 초코 보관했어. 물 맞아. 캠이 빠진 거지? 응? 네가 줄 걸다가 빠진 거야? 아니, 캠이 중간에 하나 터졌어. 아, 캠이 하나 터졌어. 맞아, 맞아. 줄 걸다가 줄 뺐는데 캠도 터졌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딴 데 갈까? 저기 가야지. 지은아, 방향이 어느 쪽이야? 왜 이렇게 커? 가자. 야, 또 터졌어. 괜찮아? 저게 오늘 널 몇 번 살리는 거야? 그 옆에 하나 치고 조금 쳤다가 가자. 응. 응. 아홉시 반밖에 안 됐어. 어, 그렇지. 줄 뒤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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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텐져. 텐션. 잘 지만. 살짝 앉아. 살짝 앉아. 아아.. 죄송실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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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잘하고있어 다왔네 이거 장난 아닌데? 잘하고있어 다와네 저놈에 구워 잡고 뒷배로 뒤에 진짜 맛있다 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지훈아, 잉클 주니어 산비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반성을 많이 했고요. 반성 왜 했어? 추락 좀 심하게 했다, 그치? 추락은 괜찮은데? 어, 다시 다 지워졌네, 땀 때문에? 그냥 애가 너무 못하는데 인공으로 안 가려고 하고 자꾸 하지도 못하면서 고심만 무려가지고 그래서? 장비도 제대로 못 쓰고 등반도 못하면서 자유로 가려고만 해가지고 반성했어 반성했어? 근데 조금, 그래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 물 핑계를 조금 댈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샌드백 진짜 미끄러웠잖아 엄청 미끄러웠어, 나 올라오면서 아, 미쳤나, 이즈 아, 미쳤나, 이즈 잠깐만요, 샛토샤님! 반성의 시간 좀 가줄게요 반성의 시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미쳤다, 이즈 저는 셀프로 인공을 배우고 왔습니다 잉클 주니어 화이팅 이리로 와봐 오늘도 팬분들 많이 만났죠 아까 나 헬멧 바보 같아? 아잉 저기 뒤에 찬홍이 찬홍이 이머 찬홍이 이머 또 누구지? 한 명? 한 명은 누구야? 이름 뭐야? 데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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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산 바이 잉클 주니어 어떤가요? 재밌네요 울산 바이 인상이 어떻죠? 울산 바이 좋아 울산 바이 어프로치도 한 시간이고 좋은데 오늘 욕을 내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 내가? 그랬어? 일단 우리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5시쯤에 벌칙 시작해서 6시 조금 지나서 도착했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평일밖에 답이 없나? 아니면 오후 밤? 오후? 오후? 오후 밤 근데 해도 못하겠지? 사람도 계속해서 근데 봐봐 이렇게 아쉽던 사람도 있어 에이 찬! 찬홍 안녕 다 끝났나보다 응, 회복했다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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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거의 이렇게 등반하다가 내부가 좀 헷갈려 자 이제 살아난 거 같아요 좀 그래? 응 난 죽었어 산빗이 해서 거의 마테인 갔었거든? 응 어.. 인정 못하겠는데 이랬는데 다시 회복됐다 이거 비서스 아니고 약간 인정같이 생기죠? 아니, 내가 벽이병이라 그랬더니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누가 밑에서 불러가지고 내려갔다 왔다고? 야, 근데 진짜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깜짝 놀랐어 편네이 편네이 좋아요 편네이 편네이 괜찮아서 이쪽으로 보이더라도 왈편네이 편네이 편네이 엘 이렇게 토정하자 발을 깍 눌러요 오, 선생님 알아서려 필요가 있어 좋아, 좋죠 편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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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산재비 봐 내려가서 깜깜 웃어 시키지 아하하하하하 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달려가냐고 차분하게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없어 캠? 안 돼? 여기 위에다 갔어 조심히 넘어가 볼트는 왼쪽인데 왼쪽이 볼트인데 볼트 바로 위에 있는데? 아 그래? 글러가 아 여기가 끝이에요? 한빛이 남은거 아니구요? 어 거기가 끝이래 마지막 조심해서 가 물 가져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다 하하하하 울산 바이 어렵다며 거기서 왜 누가 잉클주니어 가자 그랬어 누구야? 누가 그랬냐? 오늘 두세 코스씩 한다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하하하하 잘했다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오늘 비너스만 해? 하하하하 에이? 비너스 같잖아? 아직도 하고 있다 우리 오늘 이클 주니어만 해? 어 이클 주니어만 해? 실망 근데 지금 몇시간 됐는지 알아? 몰라 좀 창피하다 일곱시에 출발했지 아마도? 지금 셋이 넘었다 그럼 몇시간이야? 일곱시간이다 여기가 목도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 얼굴을 해줘 말도 해줘 안녕 오늘 사과서 만날 수 있어 7시간만에 봐서 반가워 뽀뽀는 안 해주나요? 응 많이 했어 좀 지겹다 너 다녀와요 너무 예쁘다 두산 바이 끝 천월산 바이 핑클 쥬니어로 핑클 쥬니어로 제가 걸어다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털려서 물 다 마셨다 오늘 2리터 다 마셨어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되지? 빙수야 빙수야 맥주 진짜 딱 한 번만 하고 내일은 히말라야 방랑자 도전 과연 히말라야 방랑자 할 수 있을지 여기 언니 너무 인기가 많아요 히말라야 방랑자 진짜 완료 언니 루즈 이기 만점인 것 같아요 진짜 짱이에요 빠밤 빠밤 아 해볼까 재밌다 얘네 로빈 피마 나 있는 데까지 못 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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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것이 바로 우리 스타일 줄사리지 이거 헨젤과 그레테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줄이 사라라가 없어지거든요 심형모자를 오랜만에 썼는데요 수인님이지요? 심형모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트레드 등반우면 왠지 써야 될 것 같아서 아저씨들처럼 뒤에는 무슨 동물이에요? 짱못이지 큰 추락을 한 너에게 선물을 줄게 꺾으신 거 아니죠? 아저씨 이 나무가 어떤 나문데요? 이 나무 죽은 나무지 어 근데 여기 지나와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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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흑